제주도에서 렌터카 전복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. 사고 현장은요. 당시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.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늦은 새벽입니다. 흰색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차량 도로 한 켠에 뒤집혀 있는 모습이죠.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주변에는 부서진 돌덩이와 차량 파편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데요. 사고 충격으로 경계석 바위가 10m 이상 날아갈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. 경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.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여행으로 왔던 관광객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차에 탔던 인원 5인승 차량이었는데 모두 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죠? 그러니까요. 이거 황당하죠. 5인승 7명이 타면 그거 자체도 불안한 거예요. 안전벨트를 할 수 있겠어요? 전혀 못하죠. 그런데 이게 경계석이 무너질 정도로 들어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과속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. 물론 아직은 음주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.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사고가 난 3명이 사망한 사건. 지금 보세요. 차가 정말 완전히 그냥 앞부분이 다 날아갈 정도로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요. 7명이나 타고서 밤에 새벽 3시 30분이에요. 그런데 이분들의 관계도 그래. 처음에는 3명의 남성이 왔고 게스트아웃에서 다른 분들을 또 만났어요. 그리고 한 명은 또 누구냐면 그 게스트아웃을 운영하는 분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7명이 타게 된 거예요. 일단 7명이 탄 것도 위험한 것이고 저렇게 과속을 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코너를 돌지 못하고 직진해서 경계석을 받아가지고 저런 사고가 난 거니까 운전 미숙이나 음주운전의 의혹도 그건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.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. 그런 의혹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. 또 조심스러운 거는요.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. 이 도로 자체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인근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. 작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의 과실 여부 분명히 경찰이 조사해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. 그런데 또 한 가지 방금 지금 보이는 저 지점입니다. 지금 부감으로 보고 계시는데 도로가 이렇게 휘어있는 곳이거든요.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관광객이라면 인근 주민이 아니고 관광객이라면 이 도로 사정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밤에 차들이 없으니까 빨리 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급하게 꺾어지는 저 도로 분명히 사고가 많이 나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도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부감 영상까지 저희가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. 만약에 저 부분이 진짜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점이라면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저기 관광 오시는 분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경고등이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줄이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